도시어부 촬영 중 블랙베어가 포착된 가운데 이덕화에 허세가 장렬했다. 23일 채널A 도시어부는 알래스카 특집으로 꾸며졌다. 사전답사 중 이덕화와 이경규는 곰을 만났던 바다. 알래스카 강에서 낚시를 하기에 앞서 곰에 대비해 총을 소지해야 한다고 본 녹화에서도 곰. 은곰이 포착된 가운데 마이크로닥과 장혁은 크게 놀랐다. 반대로 이덕화는 자주 보니까 놀랄 일도 아니다. 여 너스레를 떨었다. 이덕화는 두 번 곰을 봤다. 이에 이 기자 사진은 채널A 카피라이츠 tv 리포트 무단전제 재배포 금지